안녕하세요. 굿모닝 안의입니다. 걸그룹 아이들이 7번째 미니앨범 아이스웨이로 또 한 번 음원 차트 접수에 나섰습니다. 새 앨범 타이틀곡 클락션입니다. 아이들만의 매력을 담아내는 여름 노래인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클락션으로 표현한 노래로 멤버 소연 씨가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고요. 만화 캐릭터 짱구를 본떠 만든 안무도 눈길을 끕니다. 아이들은 2년 전 톰보이를 시작으로 누드, 퀸카, 슈퍼레이디 등으로 연속으로 음원 차트를 휩쓸었는데요. 소연 씨는 슈퍼레이디보다 클락션이 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다음 달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도 나섭니다. 멤버들은 이전보다 규모도 꽤 커졌다며 색다른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